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장성 태백시 장성동 이라고 하는 동네 인데요 어 장성에서 금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래 보니까 금랑화가 아주 예쁘게 여러분 피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기는 흐린데 이게 저 화초로도 아주 이쪽에서는 많이 가꿔주고 있는데 어 지나가다 이래 보니까 금랑화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기 때문에 어 날씨가 좀 흐린데도 불구하고 어 잠깐 금랑화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에 사시는 분들은 금랑화를 이렇게 화초 삼아 많이 이렇게 심어 넣으셨는데 아주 보기가 여러분 좋습니다 아 금랑화 금랑화 아 금랑화 금랑화 금방화가 이렇게 보면 그 돌텀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잘 자라는 경향을 아주 보이고 있는데 자 해순이 나올때는 나물이고 또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아 이 얘기나 하죠 꽃이 하죠 이야 금방화 아 Rams 아ienst 우린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